지금 현재 군이 위천에 고기가 너무 잘 나와요 어저께 비가 두세 시간 와서 물이 또 불었거든 살짝 흙탕물은 없어요 조조사님 손 흔들어요 군이 위천으로 간다 빨리요 손만 흔들어 봐요 동영상 찍고 있어요 위천 위천 지금 저희 손님들이 포인트마다 한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잘 나와 근데 엉뚱하게 간 사람은 꽝 치고 있다 아름답고 예쁜 채에서 조항을 받아간 분들은 10마리 이상 다 잡는데 그냥 가신 분이 연락이 왔어 자기는 한 마리든 눈치밖에 못 잡았단다 네 위천으로 가요 조조사님 손은 들어요